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과 강남대성학원이 함께하는 주요 상위권대학 지원전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계열 중에서 서연고 성한서 6개 대학을 살펴볼 겁니다. 저는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 김원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시지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이 내용이죠.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자연계열의 6개 주요 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은 왜 보여드리냐면요. 먼저 이영덕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총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영상을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이 6개 대학의 점수대는 분명 위쪽과 아래쪽의 점수대에 걸치는 경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약학계열을 설명하시는 고은 원장님 내용도 보시면 좋고 또 제가 다루는 6개 대학 이외에 또 주요 대학을 다루는 강민성 팀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내용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연사분의 설명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론 이영덕 소장님 그리고 의약학계열 정시지원전략 그리고 다음 나머지 대학의 강민성 팀장입니다. 자 오늘 크게 3가지 내용 살펴볼 겁니다. 먼저 지원 가능 점수 그리고 모집 요강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지원 전략에 대해서 크게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가능 점수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크게 가군 나군 다군 중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모집군은요. 가군과 나군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가군에서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성균관대와 한양대가 분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군에서 서울대와 서강대 역시 성균관대와 한양대가 분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군을 살펴보시면 성균관대가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 이 두 계열만 모집을 하고요. 나머지가 가군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가군과 나군이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군과 나군에서 어떤 학과를 모집하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대학의 학과들이 어느 정도 점수인지 제가 표준 점수 기준으로 한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서울대의회와 연대의회는 429점 정도고요. 그리고 고려대 의대가 424점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쭉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392점 정도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색깔로 구분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별로 라인을 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아 점수대가 이 정도의 분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화면은 여러분이 그 종이 지면상으로 만나게 되는 종이배치표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일부 담아서 제가 편집을 해놓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모든 학과를 다 실치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될 거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표준 점수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이 6개의 대학을 한 페이지에 담았다. 그 정도 의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 있는 이 배치표는 반영된 사항이요. 정시 모집 확대 부분이 반영되었고 그리고 약대가 신설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추가 변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올해는 문익과 통합인 수능이 진행되다 보니까 교차 지원의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배치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배치표가 우선은 여기 보여주는 표준 점수 그리고 여기 있는 배치 상황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전체적인 각 대학의 학과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걸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나머지 시간에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정시 지원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준 점수가 대학별 환산 점수가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먼저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고요. 그리고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탐구들 그리고 또 한국사가 반영되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요강 분석은요. 총 5개 내용을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형 방법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6개 대학을 이 4가지 기준으로 한번 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영역별로 반영 비율을 살펴볼 거고 영어의 영향력도 볼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의 영향력 그리고 탐구 과목의 반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6개 대학은요. 수능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수능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입니다. 자 모집 인원이 413명에서 550명으로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33.2%가 증가했습니다. 자 당연히 자연계열에 국한한 내용입니다. 자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모집군이 이동을 했습니다. 기존의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오늘 보여드리는 이 6개 대학은 서울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모두 위치가 맞받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모집군의 이동에 따른 큰 변화는 없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요 상황 중에는 서울대가 교과 이수 가산점을 신설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영향력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3등급부터 점수 차이가 조금 더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영향력이 좀 더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크게 바뀐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탐구의 변환 표준 점수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탐구의 표준 점수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내용도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자 가산점 부분을 언급했던 교과 이수 내용이 있죠. 자 제가 여기 총점에 가산된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를 했다면 이 어딘가에 다 점수가 채워져서 전체적으로 이 점을 가산하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영어의 영향력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앞에서 언급해 드렸는데요. 바로 뭐냐면 상등급 점수부터 바뀌었습니다. 자 1등급과 2등급은 감점이 1등급은 0이고 2등급에서는 마이너스 0.5였습니다. 자 그런데 3, 4, 5등급만 살펴보시더라도 전년 대비 좀 달라진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3등급에서는 마이너스 2점 4등급에서는 마이너스 4점 5등급에서는 마이너스 6점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세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472명에서 586명으로 24.2% 증가했습니다. 자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연세대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연세대는 영업 반영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자 변동사항은 아니고요. 원래부터 체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의외과 단계별 전형이 실시가 되면서 면접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대부분은 의약학계열을 제외하고 주요 내용을 다루긴 하는데 자 이 부분도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서 함께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고려우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우대는 모집 인원이 373명에서 705명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전 년도까지 수시 모집 비율이 좀 높았던 대학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편으로 89%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자 주요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군 이동 연대와 마찬가지로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영향력이 서울대처럼 좀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자 2등급 이하부터 바로 점수 조정이 생겼습니다. 전년도에서는 2등급에서 마이너스 1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마이너스 3점이 되고 3등급에서는 마이너스 3점에서 마이너스 6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감점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영향력이 분명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균관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538명에서 701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30.3%가 늘어났습니다. 자 주요 상황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고요. 모집군이 맞밖이었습니다. 자 분할 모집을 하게 되는데 가군에서 나군으로 나군에서 가군으로 그대로 맞밖힌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군에서 대부분의 학과를 모집을 하고요. 나군에서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한양대입니다. 모집 인원이 474명에서 732명으로 54.4% 증가를 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요. 모집군이 역시 맞밖이였습니다. 자 성균관대는 완전히 맞밖이였는데 한양대는 한 학과가 좀 남아있습니다. 즉 수학교육이 가군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맞밖이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게 수학교육과는 자리를 옮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원율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전년도 입교를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이 6개 대학 중에 군에 대한 이동은 딱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한양대의 수학교육이 이동을 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는 나군에서 학생부 10% 반영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돼서 한양대가 이제는 가군과 나군 모두 100% 수능이 되겠습니다. 자 한양대의 특징은 과탐2를 3%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영향이 꽤 크게 드는데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강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모집인원이 185명에서 223명입니다. 20.5% 증가를 하였습니다. 자 주요사항으로는 모집군 이동이 기존의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요. 반영 비율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수탐의 비율이 35.5 대 45.2 그리고 19.3이었는데 국어가 36.7로 살짝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43.3으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탐구 20으로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영역별 반영 비율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크게 4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수학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국어 그 다음 탐구 순위인 대학이 바로 서울대와 서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탐구가 가장 높고 국어가 낮은 편인 대학은 바로 연세대와 한양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높고 국어와 탐구가 같으면서 낮은 대학이 바로 고려대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학 그 다음에 탐구 그리고 국어의 순서가 성균관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정리해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받은 이 점수 때에서 상대적으로 각 과목에 경쟁력이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살펴보시고 이 내용과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전략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렇게 6개 대학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영어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영어는 서울대와 고려대가 감점이고요. 성균관대와 서강대가 가점이 있습니다. 연세대와 한양대는 점수를 부여하고 그걸 반영 비율 적용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영어의 영향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에 비해서 정시의 경우 영어의 영향력이 다소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감점은 서울대와 고려대입니다. 가점은 성균관대와 서강대입니다. 그리고 비율 적용하는 대학은 연세대와 한양대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의 합산 방식 그리고 각 등급별 점수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가점이든 감점이든 결국은 똑같은 점수를 기준으로 플러스거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신다고 하면 서울대는 자 마이너스 0.5점인데 우리가 지금 보여드린 건 일부러 이건 어디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제가 저 스스로가 먼저 궁금했기 때문에 찾아본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고려대가 마이너스 3점이 감점이고 성균관대가 플러스 97 즉 마이너스 3점이 효과가 많은데 과연 만점 또는 만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형성되는 점수대에서 몇 점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한번 실질적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서울대의 경우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대가 430점 정도로 나타나게 돼요. 거기에서 영어 2등급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0.5점이 감점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연세대는 점수를 5점 깎고 11.1%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5.6점이 되는데 과연 최고 점수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느냐. 자 이번 수능의 환산 점수 물론 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인 점수가 750점에서 마이너스 5.6점 정도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6개 대학 중에 가장 큰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연세대의 경우 영어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역시도 총점 최고 점수대에서 얼만큼 차이 나는지 분명하게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는 720점 중에 마이너스 3점 성균관대는 820점 중에 마이너스 3점 한양대는 980점 중에 마이너스 2점 서강대는 540점 중에 마이너스 1점 정도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이건 만점 점수가 아니라 최고 점수에 형성되어 있는 점수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입결 상황이에요. 자 A학생과 B학생이 있습니다. 자 원점수도 271점이고요. 표점도 393점입니다. 눈에 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A학생은 영어가 1등급이에요. B학생은 영어가 3등급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원점과 표준점수를 보고 아 나는 저 친구랑 점수가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점수 반영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A학생은 연대 고대의 환산 점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학생은 연대 계산 방법에 의하면 701.79 그 다음에 고대 계산 방법에 의하면 661.98입니다. 자 반면 B학생은 역시 연대 점수가 686.95 고대 계산 시기 658.20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전년도에 이 환산 점수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리해 봤냐면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연대 기준으로 A학생이 100등 정도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고대로는 상대적으로 116등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아무튼 A학생 같은 경우는 고대가 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등급을 받았는데 왜 불리하죠? 아 전체적인 계산을 해봤을 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연대가 더 유리하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B를 보겠습니다. B는요 영어가 3등급이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고대 기준으로 100등 정도라고 잡았다면 상대적으로 연대의 계산법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165등 정도로 크게 밀려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걸 여러분이 계산한 환산 점수로는 이 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입결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러한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수를 영어를 잘 못 받았으면 나는 연대를 지원하고 싶어 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미 입결해서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의 느낌에다가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드린 자료였습니다. 결과도 실제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학생은 연세대 기계공을 합격했고요. B 학생은 고려대에 지원을 해서 고려대 건축사의 환경에 합격한 결과였습니다. 자 좀 더 언급해야 될 부분 좀 있어요. 자 여기 보여드린 자료는요 21학년도의 자료였습니다. 21학년도에서는요 고대가 점수의 영어 영향력이 좀 적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면 21학년도와 22학년도를 비교를 하면 3등급의 배점이 연세대의 경우는 마이너스 12.5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점에서 마이너스 6점으로 좀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영어의 영향력은 연세대가 매우 크다는 걸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한국사의 영향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는 감점 처리하는 대학은 서울대와 한양대고요. 나머지 4개 대학은 가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표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 6개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한국사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탐구 과목 반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고요. 서울대는 잘 아시겠지만 과탐툴을 응시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변환표준 점수를 이용하는 대학은 나머지 5개 대학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탐구2의 가산점을 부여한 대학은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3%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서울대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탐구에서 변환표준 점수를 폐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번 수능의 자연계 8개 과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쉽게도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시점에서는 생명2의 점수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중에 반영할 때도 반드시 이 추후 확인이라고 써놓은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분명히 표점이 좀 약간 예상됐던 것보다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튼 끝까지 잘 체크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생명과학2인 학생은 정말 잘 체크해야 될 거고요. 아닌 경우도 분명히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현재 공개되어 있는 이 7개 과목의 점수를 가지고 제가 설명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물리원의 최고표점이 72점입니다. G2의 최고표점이 77점입니다. 물론 G1, G2를 두 개를 하면 최고의 점수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한 지원은 없을 거니까 그래서 물원의 72점과 G2의 77점을 합하니까 149점이에요. 자 반면 최고표준 점수가 좀 낮은 대학이 낮은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화원이 68점이고 물투가 68점이에요. 이 경우는 136점이라서 다른 조건이 다 똑같고 물원, G2, 화원, 물투를 만점 받은 학생들을 비교를 하니까 표점이 무려 13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올해부터 바뀐 서울대를 지원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표점만 13점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탐구 과목을 80% 반영을 하기 때문에 13점은 아니고요. 0.8을 곱하면 10.4점 차이가 납니다. 매우 큰 결과고 이렇게 바뀐 탐구의 점수 반영 방법이 서울대의 합격 여부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하나 또 추가로 또 자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이 내용이 아무래도 자연계열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긴 하는데 다소 교차지원도 고민해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의 경우는 서울대 입문계열에 원래 지원을 못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2외국어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제2외국어를 응시한 학생이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론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기종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한편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2외국어를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물원지투의 최고 표점을 받은 학생인데 극단적으로 생각해봤어요. 제2외국어를 9등급 받은 학생이에요. 즉 가장 낮은 점수에요. 즉 감점이 마이너스 3.5점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145.5입니다. 그리고 입문계열의 가장 높은 표점이에요. 윤사, 사문 그리고 제2외국어의 감점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해보니까 136점입니다. 아시겠죠? 과탐의 가장 높은 표점, 사탐의 과장 가장 높은 표점에 자연계는 제2외국어를 9등급, 입문계는 제2외국어를 1등급이라고 가정하고 봤더니 점수 차이가 표점으로만 무려 9.5점입니다. 역시 0.8 곱해서 환산해보면 환산점수로는 7.6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이 부분이 교차지원으로 서울대로 넘어가고자 하는 학생의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양대의 탐구2 가산점 반영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즉 21학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환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100분위가 같으면 같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전년도 한양대에서는 100분위 표점 변표가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66.75로, 96점의 변표는 65.35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3% 부여를 하면 100% 변표는 68.75가 되고 96 변표는 67.31입니다. 자, 그런데 반영비율까지 계산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총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 만점의 변표, 변표가 실질적으로는 5.25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탐구2를 응시한 학생의 경우요. 그리고 96% 같은 경우는 5.14로 아, 쉽게 생각하면 플러스 5점의 효과가 있구나. 자, 이거 매우 중요한 거죠. 3% 가산된다는데 얼마큼의 느낌이냐? 네, 총점 대비 약 플러스 5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입결 결과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학생과 D학생이 있습니다. C학생은 탐구2를 응시를 했고요. D학생은 탐구1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가짜로 그냥 가상의 점수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학생들이 점수를 찾아온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원점수 비교했을 때 D가 높아요. 표준점수도 D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C학생은 탐구2의 점수가 높았어요. 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서 환산점수를 계산해봤더니 C학생은 한양대 기준으로 850.02, 그리고 D학생은 840.91. 물론 다른 과목의 반영 비율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어쨌건 단순하게 표점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C학생의 경우는 단순 표점으로는 117등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94등으로 올라가게 되고 D학생은 119등 정도였었는데 환산을 해봤더니 109등 정도로 바뀌게 되더라. 그래서 결과는 C학생이 한양대 기계공을 합격했고 D학생은 한양대 기계공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꼭지입니다. 최종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지원 전략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충원 합격 자료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수시 2월 인원을 확인해야 된다. 세 번째 지원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원 합격 자료 확인인데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자, 모집군의 역학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충원 합격 인원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모집군의 역학관계예요. 자, 가군과 나군의 대학의 배치 그리고 실제 거의 배치점의 위치가 거의 이렇습니다. 이건 뭐 거의 동의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 분명히 변수가 바로 뭐냐면 을치 약한 수라고 하는 비교적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정리해보면 자, 먼저 극상위권이 어떻게 역학관계를 갖게 되느냐. 가군, 나군, 다군 다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 모두 붙은 학생이라고 하면 서울대 상위권 학생이 을치 약한 수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인 경향성이에요. 자, 그러면 서울대에서 빠져나간 학생은 누가 채우나요? 바로 연세대와 고려대의 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를 채우면서 역시 연세대, 고려대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을치 약한 수에도 또 일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극상위권에서의 가군, 나군의 모집군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룹으로 최상위권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빠져나간 부분이 있었어요. 연세대와 고려대의 최상위 학생의 그룹이 서울대와 을치 약한 수로 빠졌다면 또 누가 채워야 되겠죠. 어디서 채우겠습니까? 그렇죠? 성대, 서강대, 한양대에서 계산법이 유리한 환산 점수를 가지고 연세대와 고려대로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위권이에요. 역시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 성균관대, 한양대에서 또 채워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경우는요. 이 분할 모집을 하다 보니까 군이 어느 군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충원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나군에 속해 있는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그 모집 단위들이 충원률도 비교적 높고 상대적으로 가군에서의 충원률은 낮은 편입니다. 자, 충원 합격 인원을 어떤 원리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최초합으로 형성되는 점수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복 합격이 있어서 이 역학관계로 빠져나가면서 최초합에서 이 컷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요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수시 2월도 있고 경쟁률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최종합 컷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모집 분의 역학관계에 의한 충원, 충원 합격, 그 역학관계 그리고 또 하나 수시 2월과 경쟁률도 꼭 끝까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전년도, 전년도에 충원 합격에 관한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높은, 충원률이 비교적 높은 대학들을 보여드릴 건데 자, 지금 다른 색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20학년도의 충원률이 제로였어요. 그런데 바로 21학년도에서는 또 충원률이 또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이 21학년도의 충원률만 보고 이걸 일반화해버리는 것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20학년도, 21학년도의 충원률도 이런 부분이 있다. 색깔 달라진 부분은 제가 일부러 좀 체크를 한 게 뭐가 있냐면요. 수시 2월 되면서 최초 모집인원과 달라진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색을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충원률이 낮은 지금 단위률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년도에서 거의 제로, 제로, 제로예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또 충원률이 또 제로인 건 아닙니다. 자, 그러한 게 일관되게 제로, 제로인 경우도 있지만 아니다. 전년도에 높았다가 충원률이 낮아진 경우도 있고 낮았다가 높아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는 비교적 상위과의 경우 충원률이 좀 높은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역학관계 때문에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여드리게 되는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가 20학년도에도 21학년도에도 100%가 넘는 충원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건축의 자연이 20학년도에서는 16.67연대 66.67로 또 크게 달라진 부분도 눈에 띄는 것도 있고요. 자, 또 이쪽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네, 낮은 충원률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이 색깔이 다른 부분은 또 뭡니까? 네, 전년도에는 많이 충원되었다가 상대적으로 적게 충원된 부분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도 역시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상위과의 충원률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보시면 반도체공학, 컴퓨터 이런 데가 지금 100%가 넘는 충원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낮게 형성되는 것도 역시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부분도 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지금 색이 다르죠? 위에 보여드리는 이 파란색이 이번에 나군입니다. 나군. 그리고 이 아래쪽이 가군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연세대와 고려대의 반대쪽 군에 있는 그 모집단위의 충원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충원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계속해서 한양대도 보겠습니다. 자, 한양대는 앞에서 언급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수학교육과가 가군에서 가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생각해라? 실질적으로는 한양대에서는 수학교육과만 모집군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라. 자, 원래는 수학교육과가 전년도 20학년도에서는 171% 21학년도에서는 114.29%예요. 아, 그러면 올해도 높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군이 이제 이쪽에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이 군이 연대와 고대와 같은 군에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 수학교육과가 많이 빠지면 또 여기도 딸려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같은 군에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교적 충원률이 낮은 학과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나군의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군에서 연대고대가 있다 보니까 한양대의 나군에서 충원률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300%, 200% 이런 식으로 높은 충원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나군에서만 모집을 하게 되죠. 자, 전체적으로 지금 높은 역시 충원률을 보이는 학과는 전년도, 그 다음 년도도 비슷하게 보여드립니다. 작년에 조금 기현상이 있었어요. 네, 컴퓨터 공학 전공하고 전자공학 같은 경우가 매우 높은 충원률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점수 펑크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수시, 이월, 인원 확인해야 되는 부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이월과 합격 컷이에요. 수시, 이월, 인원 체크는요. 반드시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수시, 이월이 생기면 합격 컷은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올해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탐구 8과목 중에 한 과목을 못 보여드린 그 상황들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죠. 자, 금년의 특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되었던 부분에 일정이 좀 조정된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수시, 이월, 발표가 좀 여유 있게 발표되는 편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저 보시면 우리의 원서 접수가 우리의 원서 접수가 12월 30일 목요일부터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시, 이월, 최종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마감 통보 마감이 28일 9시예요. 그럼 이 통보를 받은 학생이 또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언제입니까? 그 다음 날이겠죠. 그게 바로 29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매우 급박하게 수시, 이월 정리를 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이 원서 접수 이 바로 코앞에서 수시, 이월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걸 깜빡한 친구 같은 경우는 얼마큼 이월 되는지를 놓치면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합격해서 영향을 주는지 체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주의 깊게 쳐다본 학생들이 모의 지원을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이월이 합격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수시, 이월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보시면 20학년도와 21학년도에 보이는 증가하는 인원 패턴이 좀 다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20학년도에 153명이었는데 21학년도에서는 41명밖에 되질 않았었어요. 그렇죠? 좀 큰 차이를 보이죠? 자, 근데 이게 또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상 좀 전에 이 직전 페이지에서 보여준 대로 이게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수시, 이월 되는 부분 잘 체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원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지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학교입니다. 정시선발이 증가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13명에서 550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또 눈에 띄는 거 자유전공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연계열 학생이라고 하면은 탐구2를 응시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자유전공이 원래 새롭게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수능 체제가 바뀌면서 이 자유전공이 매우 핫합니다. 자, 자유전공은요. 탐구2가 필요 없어요. 또 제2외국어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누가 많이 지원할 거냐. 예전에는 인문계열 학생과 자연계열 학생이 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인문계열 학생들이 많이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거기가 아니여 다른 데 갈 때도 많이 있기도 하니까 자,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탐구2 탐구2를 응시하지 않고 제2외국어를 응시하지 않았는데 괜찮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굳이 의치 약한 수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네, 자연계열 학생들이 대부분 차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교차 지원 여부도 여러분이 또 고민될 수 있습니다. 제2외국어를 응시했고 수학과 탐구의 표준 점수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결국은 이건 누가 정하냐면 수험생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가이드하기엔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2외국어를 응시를 했고 표점이 좀 높게 나왔는데 내가 딱히 의치 약한 수에 관심이 없고 또 연대고대에서 썼는데 나군 쪽에 딱히 지원할 때가 마탕치 않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면 교차 지원도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될 게 무엇보다 자기가 진로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동한다라고 해서 막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도 후회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세대입니다. 정시선발 471명에서 586명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의약학계열 선발 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합격컷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자, 제가 그래서 가채점 대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연대와 고대 같은 경우는 이 정시 확대되고 치약한 수에서 특히 약대가 크게 모집을 하면서 기존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정도 갈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점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와 고려대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컷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년도였던 경험의 그런 느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영어 영향력이 주의해야 됩니다. 2등급 이하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것은 고려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고려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선발 크게 증가했다 했습니다. 373명에서 705명으로 증가했고요. 역시 연대와 마찬가지로 의약학계열의 선발 증가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합격컷이 전년대비 크게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어 영향력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연세대에 비해서 영향력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증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성균관대입니다. 정시선발이 538명에서 701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구대에 따른 충원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대고대가 가군에 있기 때문에 나군에 있는 경우에 충원률이 좀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자, 반영기율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수학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탐구 국어의 순서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양대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시선발이 474명에서 732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자, 모집군 이동 맞바꼈는데 수학교육과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역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수학교육과가 군이동에 효과가 있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탐구2의 가산점 효과는 몇 점이다? 총점에서 약 5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탐구2라고 하면 거기 점수 5점 정도를 더해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 나만 점수 5점을 더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고려해보셔야 됩니다. 자, 서강대입니다. 서강대 정시선발이 185명에서 223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반영비율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36.7% 수학이 43.3% 탐구20 조금 바뀌었는데 대세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서강대는 대표적으로 영어의 영향력이 매우 낮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등급 간에 등급이 낮아지더라도요. 계속 일정하게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식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점수가 매우 안 좋은 학생 때고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점수 때면 네, 서강대를 눈여겨보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의사항 있습니다. 자, 변환표준점수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변환표준점수 발표가 원서 접수하기 그 직전에 발표될 거라서 이 적극적으로 바로 대응이 안 될 겁니다. 자, 수시 2월 인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교차지원 체크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서강대학교가요 인문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발표됐던 변환표준점수가 완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러한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학을 조정했는데 올해는 이제 수학을 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건데 그래도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변환표준점수라고 하면은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결국은 교차지원까지 영향을 주게 되니까 끝까지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종이배치표와 온라인 배치표를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배치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면상으로 만나는 종이배치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종이배치표의 좋은 점은 바로 뭐냐면 표준점수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이 한 페이지상에 각 대학의 상대적인 위치 학과의 서열 정도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좋지만 표준점수 배치점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환산점수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배치표는 상대적으로 대학별 환산점수를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계산 다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배치점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점수에 맞는 전략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점수를 넣으면 자동으로 환산점수가 대학별로 되면서 비주얼 그래프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성마인맥에서도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달라지는 부분에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수시 2월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직접 안 찾아봐도 돼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정보가 계속 갱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매우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배치점과 모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 요강 및 수능 결과를 반영을 했어요. 하지만 수시 2월 미반영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요? 원소원 넣기 직전이다 보니까 그 배치점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자, 이에 반해서 모의 지원은 1인 맞춤 분석을 합니다. 정말 이 나의 점수를 분석을 하고 어디에 넣으면 유리할지를 또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원서를 넣는지 어느 점수대에 어떻게 넣는지도 좀 지원 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복잡한 올해 2022학년도의 수능 이걸 가지고 정치 지원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경향까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배치점은요. 보통 최종 합격자의 85%를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추합권 추합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초합권일 수도 있는데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된다? 최종 합격자의 85% 선이 배치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 지원은요. 신뢰도가 높은 편이에요. 어, 이렇게 배치점 합격하실 게 나올 것 같아요 하면 진짜 입결 조사하면 진짜 그런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한편 이 모의 지원이 교란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매우 흔들려서 역의 반응 역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교란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좌지우지되면서 끌려가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 합격 것은 얼마든지 변동 가능합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자, 모의 지원도 역시 배치점에 비해서 빠르게 반응하긴 하지만 수시 2월과 변표 반영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응하는 즉각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변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서 작성 자, 잘 써야 돼요. 소신지원과 안정 여러 가지 조합을 잘해서 쓰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올해에는 안정이라고 해서 안정일 수 없고 소신이라고 해서 소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합리적인 배치점 자, 배치점은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점입니다. 그 배치점과 지원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의 지원을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상위권 자연계 자연계의 6개 대학에서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부족한 부분은 역시 의학학 계열이나 나머지 주요 대학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강남구청과 강남대성학원이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 김원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